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 다음주 화요일이죠. 언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하게 월요일인 그러니까 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9일 밤 12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으로서의 일정을 좀 정리해보자면 5월 9일 오전에는 현충원과 효창공원을 참배하고 퇴임 연설이 있을 것 같고요. 오후에는 참모회의 그리고 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시간이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청와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모초 숙소에서 하룻밤을 잔 뒤에 5월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이제 참석하는 그런 일정인 것이죠. 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퇴근길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녁 6시에 밖으로 나가면 아마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계실 테니까 그것도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보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악수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 내려가시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정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인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약간 서프라이즈한 깜짝 이벤트 같은 것도 머릿속에 있습니까? 저는 없을 일은 없죠. 없을 일은 없는데 네 정권교체를 앞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문 대통령 퇴임 후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퇴임하면 제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무슨 언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뭐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정혁정 변호사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입장은 임기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밝혀왔던 내용이고 이제 양산 사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잊혀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용산 이전한 것도 강하게 처음과 달리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건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무엇을 했냐?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을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 관련 법안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법조인 변호사, 인권변호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안을 읽어보셨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인지 아마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국무회의 그 상징적인 그 국무회의 때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그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환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